소유동은 관내 다른 동에 비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데요. 이에 맞게 소유동 주민자치센터는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해 실버댄스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지 불과 1년 3결밖에 되지 않은 실버댄스반이 단결된 모습과 열정으로 관내외 행사의 무대를 주름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실버댄스는 80대, 70대, 60대 이 나이 내에서 모여서 운동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 소유동 실버댄스는 우리 동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소유동 실버댄스 어르신들은 정해진 수업에 해도 더운 날씨, 추운 날씨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열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파이널 무대를 장식하고 지난 5월 소유동 어버이날 경로잔치에서 비오는 날씨에도 멋진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웃 동네 양주 YMCA가 주최한 덕정문화 한마당 지역행사에도 참여해 기량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열정으로 너무너무 아주 그냥 힘차게 해주셔가지고 동네 소문나고 아주 각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인생을 즐겁게 살자 하고 아주 다짐하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버댄스 반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우리 실버댄스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문 재능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도 행사 나가서 1등 상도 받고 그러셨습니다. 얼마 전 6월 21일에는 동두천시 양성평등주간 제21회 기념행사 시민 장기자랑에 참가해 관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스타상에 영광까지 안았다고 합니다. 종행무진 활발한 영향을 펼친 이 어르신들의 연세가 무려 60대부터 80대까지. 그야말로 은빛 청춘인데요. 처음보다 많은 우리 회원들이 건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자랑입니다. 벌써 정신부터 맑고 정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팠는데 그것도 다 나고 정말 1년 동안에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우리가 선생님 더불어 우리가 행복했다고 칭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유로 실버댄스만은 취미생활을 넘어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며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주 토요일이면 산업단지 거기에 조기 청쇄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깨끗한 거리 또 아름다운 동두천 모든 친절과 봉사로 이루어져 또 동두천에 오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모든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드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주변의 이웃까지 살피는 진정으로 멋진 소유동 실버댄스만 앞으로도 화려한 은빛의 청춘 라이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